대전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수십여 곳에 달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아 지역 건설사들이 좀처럼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와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역 내 도시정비사업 추진지역으로 포함된 재개발구역과 재건축구역은 81곳이지만 이 중 18개 구역에서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수년 동안 개발되지 못하던 대화 2구역에 지역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았던 점과 비교해 내년 수천 세대 아파트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갑천 친수구역 수주에는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